해피타임 TV 대 TV 이상형은 일단 키는 180 정도에 눈은 장동꽃, 턱선은 현빛 뭐 김인석 정도? 13살이 되던 해부터 완벽한 남자를 찾아 헤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속공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한 시간이라도 잘 수 있게만 해준다면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 같은 남자가 이상형인 한 여자도 있습니다 해피타임 TV 대 TV 자신만의 독특한 이상형을 찾는 여자들의 이야기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까지입니다 먼저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완벽한 남자를 꿈꾸던 소녀 금주 완벽한 남자에 관해 꿈꾸기 시작한 것은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그 해였다 그 시절 나에게 완벽한 남자의 기준은 역시 조용필이었다 너 가져 같은 반 친구 희준은 사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얼굴 크게 조용필 사진을 선물하고 뭐? 화장실 자신의 열애설에 대해 듣게 된 금주는 그때 그 시절 스캔들의 근원지에 화장실로 달려가고 유력한 용의자 희준에게로 향하는데요 야! 김희준! 나쁜 놈! 너! 한 번만 더 그 땅 낙사해봐! 죽여버려! 금주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희준은 금주의 살벌한 협박에도 마음을 접지 못하고 둘의 졸업식 날 엄마의 옆구리를 찔러 금주와 사진을 찍을 기회를 잡습니다 응 그래 그럼 둘이라도 저기 서봐 사진 하나 찍게 강렬한 첫 뽀뽀의 추억을 남긴 채 몇 년이 흐르고 대학생이 된 금주의 완벽난 찾기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대학생이 서럽다 도서관에서 만난 남자에게 금주는 첫눈에 반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잔디밭에서만 독서를 하는 남자 단추를 풀면 풀어서 멋있고 단추를 채우면 채워서 멋있는 남자 말이다 암튼 난 한눈에 그가 완벽하다는 걸 느꼈다 짝사랑하던 선배처럼 음식을 받으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던 금주는 위험하게 식판을 들고 가다 사고를 내고 너무나 잘생기게 잘 자란 동창 희준을 만나게 됩니다 금주 금주 맞지? 도대체 니가 말하는 거 완벽한 남자의 기준은 뭐냐? 일단 키는 180 정도는 돼야 돼 또 돈도 좀 있어야겠지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 안상의 비례 역할이란 거 아니? 안상의 뭐? 그냥 말이야 사람의 얼굴에 그 가로 세로의 비율로 사주 발전을 던치는 거야 얼굴의 비율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에 금주는 줄자에 얼굴을 맡기고 나이스 봐 점점 금주에게 다가가는 시준 두 사람의 입술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번엔 당신이 잠들 때까지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잠들지 못하는 노처녀 명지 오늘도 잠들지 못해 괴로운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명지를 위해 어머니는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점까지 보고 너 잠 못 자는 거 수면 귀인지 뭔지 아는 귀신이 살을 품고 있어서 그렇다더라 아유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나오네 그 수면 귀신이랑 상급 관계에 있는 남자 만나면 언니 불면증 고칠 수 있대 야 무슨 얼어 죽을 귀신 타령이냐 21세기로 코앞에 두고 결국 남자를 잘 만나야 노처녀도 불면증도 탈출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얘기는 마무리되고 또다시 밤을 하얗게 세운 명지는 통근버스에 오릅니다 같은 회사 직원 호연도 통근버스에 오르고 명지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 통근버스는 회사에 도착하고 모두가 내리는 사이 이게 웬일 명지는 입사 6년 만에 통근버스 안에서 잠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명지는 궁합이 맞는 남자를 만나야 잠이 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떠올리고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를 찾아나서는데요 여기서 잠깐 호연은 잘생긴 외모와 재치있는 말솜씨로 회사 내에서 유명한 바람둥이로 통하고 있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몰래 옆자리에서 영화보기 명지는 재경과 영화를 보러 온 호연의 옆자리에 몰래 앉고 잠시 후 영화가 끝나고 과연 결과는? 영화가 끝나는 것도 모르고 또다시 깊은 꿈나라로 또다시 호연 옆에서 숙면을 취한 명지 정말 운명의 남자를 만난 걸까요? 궁금증을 해결할 시간 다시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입니다 점점 다가가던 희준의 손에 가려 아쉽게도 보이진 않았지만 또다시 기습 뽀뽀를 당한 금주는 당황하고 사실 아직도 금주를 좋아하고 있었던 희준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었는데요 다음날 금주는 친구에게 희준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난 타이바를 좋아해 뭐? 너 그 희준이란 친구 왜 그래? 할 거니? 안 할 거니? 하지만 희준은 용기내어 뽀뽀로 표현했던 마음을 금주가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소개팅에 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멋있게 꾸미고 나온 희준을 보니 금주도 아까운 생각이 들고 둘만을 남겨두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금주는 희준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완벽남 선배를 마주치게 되고 다른 여자에게 바로 넘어가버린 가벼운 희준과는 달리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에 재력까지 갖춘 선배에게 더욱 매력을 느낍니다 금주는 친구 봉숙에게 선배와의 소개팅을 부탁하고 바람직한 주선자 봉숙은 바로 자리를 떠납니다 마치 백과사전을 고대로 외운 듯한 선배의 깊은 지식에 금주는 더욱 매력을 느끼고 한편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소개팅을 했던 희준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하고 금주의 집 앞에서 기다리지만 앞에 보이는 건 다정한 금주와 선배 하지만 금주는 다른 여자를 만나놓고 나타난 희준이 얄밉기만 하고 보란듯이 선배와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희준에게 뽀뽀하는 모습을 보여준 금주 두 사람은 이렇게 엇갈리고 마는 걸까요? 다시 당신이 잠들 때까지입니다 호연의 옆자리에 앉았던 명진은 또다시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고 진짜 이상해 뭘까? 그 사람 무슨 수면 가스 같은 거 뿌리고 다니나? 아니, 되겠죠? 전 아무렇지도 않던데 어머, 선배님 내일 맞아 얘기해요 네? 안 되겠어. 일단 대시해볼래 궁금해서라도 한 번 정면 돌파해서 어떤 인간인지 좀 알아봐야겠어 호연이 있을 때만 잠드는 이유가 궁금한 명진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호연이 가입한 시짓는 동호회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용양 돌솥밥 물 위에 앉히고 익히고 뜸들이고 최소 30분 긴 기다림 끝에 그 구수한 누룽지 기다리는 자에게 낙이 온다 기다리는 자에게 누룽지가 온다 이건 특별히 오늘 처음 참석한 박명진 씨한테 바치고 싶은데요? 됐어요. 저는 원래 돌솥밥이나 뚝배기 같이 내내 뜨거운 음식 아주 싫어해요 호연의 독특한 작품 세계에도 명진은 호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도도하게 행동하고 자칭 타칭 바람 등의 호연도 명진에게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휴일을 해 하지만 도도한 명진은 멋진 호연의 노래에도 노래만의 책만 정독하고 이번에는 도도한 명진의 변신 시간 강 선배는 심수봉 매니아랬어요 여자는 심수봉 노래를 시켜보면 즉각 매력점수가 매겨진다고까지 했다니까요 미리 입수한 호연이 좋아한다는 노래는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호연은 다른 여자와 얘기 중 속마음을 알 수 없는 호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명진은 모임 날짜를 속여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다른 멤버들한테는 내가 다 전화를 해서 모임 날짜를 바꾸자고 연락할 테니까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보세요 눈, 코, 잎 다 제자리에 붙어 있긴 한데 아무리 뜯어봐도 편안한 구석은 어디 그땐 왜 졸렸지? 명지가 호연을 살피는 사이 노련한 호연의 작업 멘트가 시작되고 잘 꽉 차서 넘실넘실한 거 보이세요? 나머지는 제가 정으로 꽉꽉 채웠지 않습니까? 제가 재치있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건 정밖에 없거든요 명지도 재치있는 호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도도한 척하지만 귀여운 명지에게 호연이 매력을 느끼고 평생 한 여자만을 보면서 살아온 순둥이가 한 번 외도를 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애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사람은 절대 새삼스럽게 한눈팔 일이 없어요 준비된 남편감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실된 마음을 고백한 호연의 말에 감동한 명지는 호연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재미있고 또 거기다 수면 제 노릇까지 해주자니 선배님 이제 보니까 얼굴 진짜 싱싱해졌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명지는 다른 여자의 어깨까지 만지며 다투는 호연을 보게 되고 누굴까요? 저런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부잣집 외동딸인가 보지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호연을 보게 된 명지 멀고도 험한 명제 사랑찾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입니다 금주는 희준이 보란듯이 선배에게 뽀뽀를 하고 고백을 하려고 했던 희준은 좌절에 빠지는데요 희준에게 복수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 금주는 우울한 현아를 보게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금주의 모습을 본 희준은 입대를 결심하고 뒤늦게 알게 된 금주는 나무에 기대 분위기 있게 충격을 감당합니다 희준의 입대 후 금주는 허전한 마음으로 선배를 만나고 나는 지금 그가 얼마나 완벽한 남자였는지 얘기하려 한다 그리고 연주에 갈 땐 가능하면 정장을 하도록 해 뜨거운 국물을 쏟은 상황 선배는 자신의 완벽한 스타일만 챙기고 금주는 자신만 생각하는 선배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몇 년 후 국물 사건 이후 선배와 헤어지고 혼자가 된 금주는 봉숙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한편 운명인지 우연인지 젊은 시절 조영기 씨의 친구인 희준도 같은 결혼식에 참석하게 돌아 고맙다 금주 씨 오랜만에 만나 어색하기만 한 두 사람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헤어지고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금주와 희준은 서로를 떠올리는데요 간다 아 그렇게도 말을 이해할 수 없나 시간이 흘러가도 너와 함께 나눈 진한 기억들을 이제야 나는 완벽한 남자라는 주제의 그 글에 마침표를 찍는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완벽한 남자를 만난 금주의 이야기 드라마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였습니다 고백한 지 하루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호연을 본 명진은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호연이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쳤다고 생각한 명진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퇴근하는 지하철안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고 명진 씨 30분 전부터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명지가 화난 이유를 알 수 없는 호연은 명지의 앞에서 다른 여자의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야 너 자꾸 전화하지 말라니까 너 왜 자꾸 그래 큰애는 날 줄 알기 때문에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지난번 지하주차장에서 몸싸움 하던 분 맞죠? 5년 전부터 사귄 여자친구분이시라고요? 충고 하나 할까요? 구관이 명관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과거 여자친구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명진은 호연에게 이별을 선언합니다 얼마 후 동호회의 엠티날 엠티? 죽어도 갈거야 가서 지가 나한테 발밑에 기어가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거야 호연에 대한 배신감을 참을 수 없는 명진은 일부러 호연을 무시하고 호연에 대한 배신감을 참을 수 없는 명진은 일부러 호연을 무시하고 호연에 대한 배신감을 감을 했다 눈에 눈꺼풀을 달아준 것처럼 귀에도 뚜껑을 달아줬어야 했을 것을 보기 싫은 사람은 눈을 감아버리면 되지만 듣기 싫은 노래는 어떻게 하나 고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는 척도 안 하면서 대놓고 공격하는 명진씨를 들은 호연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늦은 밤 호연은 명진을 불러내고 일로 좀 나와보세요 나오라 그러면 내가 겁낼 줄 아냐? 어머 이벤트에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다신 전화도 안 할 거고요 명진씨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죠 뭐예요 벌써 한참 동안 양다리 걸쳐놓고 사과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장작 하트로 마음이 스르르 풀린 명진은 호연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합니다 고마워요 남주씨 난생 처음 엠티와서 잠을 자보겠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늘 신기한 수면제 노릇을 해주니까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 이상형을 찾아 헤맨 한 여자의 이야기 드라마 당신이 잠들 때까지였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요? 해피타입 TV 대 TV였습니다 소원